발길 닿는 곳마다 역사여 숨결 닿는 곳마다 신라 천년의 문화가 살아 숨쉬는 경주 신라문화의 보고인 국립경주 박물관은 그 모든 걸 한눈에 볼 수 있다 으 아낙지에서 발견된 다양한 생활용품들은 당시 궁궐 생활을 짐작해 하는 귀중한 유물들로 벽돌 한 장 기와 한 장에서도 섬세한 장인 정신을 느낄 수 있는 신라문화는 그 독특한 예술성으로 보는 일을 감탄케 한다 화려한 금속 공예품과 유리잔들이 귀족을 위한 사치품이었다면 신라 특유의 흙으로 빚은 소박한 토우장식 토기와 자비로운 미소의 수막새는 신라 서민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다 뛰어난 문화유산을 그 모습 그대로 후세에 남긴 신라 그 속에서 우리는 한 왕조의 흥망성쇠를 지켜보고 영화롭던 예시절을 재현해 본다 신라 천년의 진한 향기가 배인 국립경주 박물관은 10만여 점의 귀중한 유물들 중에서 2만 5천여 점의 유물을 상시 전시해 과거와 현대를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박물관 본관을 벗어나 시원한 하늘을 마주하면 또 다른 신라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드러낸 오구의 박물관이 손짓을 한다 그곳에서 만나는 또 하나의 보물 성덕대왕 신종 흔히 에밀레종이라 불리는 세계제일의 동종은 부처님의 원음이란 종소리를 통해 복을 나눠주는데 신라인들의 신앙심이 만들어낸 한국미술사의 걸작이다 해외